양소영 배원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안미연입니다. A씨는 한 중식당에서 짬뽕을 배달시켜 먹었습니다. 면을 모두 먹고 국물을 들이키려고 할 무렵 하얗고 두툼한 무언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누군가 피우고 버린 담배꽁초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음식점에 항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중식당 범주는 담배꽁초가 들어갔다니 미안하긴 한데 주방종업원은 해당 브랜드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먹주는 책임이 없는 걸까요? 법무법인 숭인 안미연 변호사입니다. 양 변호사님이 오늘 자리를 잠시 비우셔서 제가 오늘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오프닝 이야기 짬뽕을 다 먹었는데 국물에서 담배꽁초가 나왔다 생각만 해도 너무 불쾌한데요. 배달 과정에서 담배꽁초가 들어간 게 아니라면 짬뽕을 만들어서 판매한 중식당층의 사건에 책임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연에서처럼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왔을 때 바로 위조항을 위반한 게 되고 이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정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연에서는 그릇에서 발견된 담배꽁초가 중식당 직원들이 피우는 담배와 다른 브랜드라고 했거든요. 담배꽁초가 중식당 직원들의 것이 아니라면 직원 말고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말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 일부러 영업방해 목적으로 짬뽕 그릇에 꽁초를 넣은 게 아니냐고도 했었는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범인은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음식물 재사용의 문제는 아니냐라는 추리도 있었는데요. 다른 손님이 다 먹은 짬뽕 그릇에 피우던 담배꽁초를 버렸고 이 담배꽁초가 다시 A씨에게 서빙된 거라면 매우 심각한 일이 됩니다. 식품위생법상 먹다 남은 음식물의 재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거든요. 만약 식품 적개걱자가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정말 끔찍한 상황인데 지금 범인을 알 수가 없으니까 형사처벌도 안 되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답답한 상황인데요. 반드시 진실이 좀 밝혀져서 서로 간의 억울함이 조속히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면 YTN 라디오의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세요. 올 10월부터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게 됩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김아영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즉 일명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과연 어떤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이 있죠. 남자 주인공에게 이별을 고한 여자 주인공이 눈물을 짓다가 자기 방 커트를 젖혔더니 집 앞 가로등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남자. 그거에 눈물 짓는 그런 낭만적인 장면은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현실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지켜보기 이런 행위로 스토킹의 한 행태가 되는데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거부를 하였으나 반복적으로 일정 행동을 하는 걸 스토킹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이제 애정과 낭만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내 행위가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혹시라도 피해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를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스토킹이 문제되는 이유가 스토킹에서 폭행, 살인처럼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잖아요. 최근 세 모녀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태현도 피해자 중 첫째 탈로부터 일방적으로 관계를 차단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 지난해 한 60대 남성은 10년을 쫓아다닌 여성을 결국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스토킹은 극단적인 범죄로 비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살인죄 1,000여여 건 중에서 파트너, 즉 배우자, 연인의 살해는 366건에 달했고요. 그중 스토킹이 있었던 경우가 134건입니다. 스토킹 단계에서 경찰이 개입해서 막을 수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들이죠. 범죄의 대상이 배우자나 연인이었다는 것도 참 충격적이고 그리고 366건 중에 거의 절반이 넘는 134건이라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스토킹 범죄가 이렇게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스토킹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약했어요. 네. 그동안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지속적 괴롭힘으로 규정되어서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서 면회 또는 만남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서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으로는 사실 처벌 효과도 없고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여러 번 제기됐었는데 이제 드디어 스토킹 처벌법이 생겼습니다. 네. 사실 스토킹을 단순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 행위로 보고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1999년 15대 국회에서 최초로 스토킹 방지법이 발의되었었는데요. 무려 22년 만에 제정되게 된 겁니다. 정식 법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이고 줄여서 스토킹 처벌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스토킹 처벌법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가 궁금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법 2조에서는 스토킹 행위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들에게 접근해서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거나 또 주거지, 직장 또는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물건, 글, 그림,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그리고 주거 또는 그 부근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을 다 스토킹 행위로 규정을 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법 3조에서는 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응급 조치로 즉시 그 현장에 나가서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한 후에 범죄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법 4조에서는 스토킹 범죄를 한 행위자가 지속 반복할 우려가 있으면 경찰관은 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 또는 그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 금지를 조치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조치를 어길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자의 경우에는 이 접근 금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다라고 하면 결정이 내려진 지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행위자의 항고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이루어진 접근 금지 등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는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일단 경찰관이 직접 나가서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분리할 수 있다. 분리하고 바로 수사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접근 금지 등의 다른 수단들 아니면 보호 수단들이 생겼다는 건데요.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네.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가해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고요. 그리고 흉기를 위협할 경우에는 처벌이 더 중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보통 폭행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해보면 폭행죄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거니까 사람을 직접 때리는 행위만큼이나 위험하고 재질이 나쁘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수강명령 등을 함께 부과할 수 있게 규정해둔 것도 관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스토킹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200시간 내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하도록 할 수 있는데요. 이 치료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스토킹 행동의 진단, 상담, 인권 교육 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는 인지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0월 시행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법 시행 전이라서 혹시라도 지금 단계가 사각지대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어떨까요, 변호사님? 네, 현재는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 전이긴 한데요. 스토킹 피해자가 스토킹 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행위자에게 새롭게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 등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일단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더라도 너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행위를 중단하라는 의미에서 경찰이 특별하게 수사를 구상해서 경고장을 보내고 범죄 행위를 중단하도록 지금 독려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일단 신고를 받고 경고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변호사님께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보통 스토킹 범죄는 완전히 모르는 남남 사이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관계 중단을 요구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가까운 사이였으니 이해해 주겠지, 애정 표현으로 받아주겠지 이런 착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스토킹 행위는 중대한 처벌이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피해자가 연락처를 먼저 행위자에게 알려주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을 거부한 경우에는 이 또한 의사에 반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네, 오늘은 김아영 변호사님과 함께 10월부터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서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도 문을 엽니다. 끝곡 마돈나의 프로즌 들려드릴게요. 저는 안미안이었습니다.